스마트팜 LED 식물재배기를 소개했습니다. 이게 없어도 충분히 생장할 수가 없어요. 이게 있으면 좀 더 간기하게 편하게 하는데 이게 없어도 충분히 생장할 수가 없으면 그런가 났습니다. 펄 재배기 열어볼게요. 2주만 대도 이만큼 2주면 이 정도 커요? 네. 만져보시면 쫀쫀하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. 순시하고 파릇파릇. 너무 좋다. 굳이 농사를 힘들게 즐길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쵸? 스마트팜이 있으면. 이쪽도 한번 열어볼까요? 여기까지요. 학생들 이름표를 붙여서 직접 재배도 해보고. 너무 좋겠는데요? 반려식물도 가능할 것 같아요. 네. 요즘 반려식물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게 합합합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주식회사 에모그린. 실제로 농사를 지으신 분도 많이 오셨는데 닭 깔고 뭐 이런 거 힘든데 너무 힘들어요.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서 쉽게 팔 수도 있어서 농사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